46.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47.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틀을 찌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엎을 것이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불을 지져도 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오.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천여 딸 파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딱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틀어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천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므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젠 너는 젊어서부터 심수던 주문과 많은 추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더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아른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수의 힘줄이오,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만던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느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오,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오,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데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야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멘